경주에서 울진을 연결하는 국토, 종주, 동해안 자전거끼리 영덕 원전 예정지 구간을 제외하고는 오는 4월 완전 개통됩니다. 동해안 자전거끼리는 경주시 양남면에서 울진군 북면까지 291km 구간으로 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0년부터 5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울진 은어다리에서 영덕 해맞이공원 79km 구간에 모두 5곳의 인증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양남 주상절리와 울진 월송 소나무숲 등 곳곳에 절경을 간직한 동해안 자전거끼리 명품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양남 주상절리와 울진 월송 소나무숲